안녕하세요. 석구입니다. 오늘은 카포를 하나 리뷰해볼까 하는데요. 다다리오 플래닛 웨이브에서 나온 트라이액션 카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트라이액션 카포의 외관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보시면 전체적인 느낌은 집게형 카포처럼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스프링도 있고요. 이쪽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홈도 하나 있습니다. 자세하게 살펴보면 기타줄이 닿는 곳은 이제 고무로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고요. 넥 뒤쪽에 닿는 부분 역시 고무로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집게형처럼 쓰게 되는데 이 뒤에 스프링이 움직이면서 이제 움직이게 되죠. 전체적인 외관 자체는 깔끔한 편이고 색도 고르게 잘 입혀져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트라이액션 카포에는 장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. 이제 트라이액션 카포의 장점을 알아보려면 기존의 카포들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. 그래서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제 기존의 카포를 흔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하나는 집게형 카포 또 하나는 클립형 혹은 볼트형 카포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. 집게형 카포는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그런 카포들의 형태인데요. 이렇게 집게처럼 집을 수 있는 형태의 카포입니다. 그래서 이런 카포의 장점은 이제 내가 필요할 때 빠르게 잡을 수 있고 또 필요가 없을 땐 빠르게 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.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. 그 단점이 뭐냐면 집는 이 위치에 따라서는 음의 소리가 제대로 안 난다는 겁니다. 이런 식의 버징이 생기거나 혹은 음이 높아지는 피치가 불안정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처음 잡을 때는 좀 신경 써서 잡아줘야 이제 제대로 된 소리가 나고 또 가끔 이제 이 스프링이 너무 연약해지거나 하면은 잘 잡아도 버징이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. 그럼 반대로 이런 클립형 혹은 볼트형 카포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아예 처음부터 집는 세기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조여서 집는 세기를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이나 그런 버징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내가 필요하거나 혹은 내가 필요 없을 때 빨리 꽂고 빨리 빼는 게 불편하다는 게 단점이겠죠. 그 두 가지의 장점, 집게형의 장점과 볼트형의 장점을 모아놓은 게 이 트라이액션 카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집게처럼 쓸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뒤에 이 나사를 돌리면 집는 세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모아놓은 카포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쓰기가 좋은 카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버징이 난다. 그러면은 뒤에 나사를 조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버징이 안 날 수 있도록 꽉 잡아주거나 음의 피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. 되게 편해요. 사용성 어? 버징이 나네?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. 네, 그리고 집게형 카포의 경우 버징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차음 장력이 좀 센 편입니다. 그래서 이게 좀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. 그런데 이 트라이액션 카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드럽게 움직입니다. 대신 이 나사를 조여서 이런 식으로 장력을 세게 주게 되면 이제 누르기는 좀 힘들어지죠. 그래서 평소에 쓰실 때는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정도의 그 장력을 기타에 꽂아보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그 정도로 이 나사를 조정해 두신 후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이 카포의 장점 중에 하나 바로 이 부분 이 플라스틱 돌기가 이렇게 있는 이 플라스틱 부분인데요. 여기는 무슨 부분이냐면은 피크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. 이런 식으로 피크 하나를 꽂아두고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한 가지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. 그게 뭐였냐면 일단 이렇게 피크가 꽂혀 있는 상태에서는 잡을 때 되게 거슬립니다. 이 피크가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제대로 안 꽂아놨으면 피크가 떨어지는 일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. 이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두꺼운 피크를 주로 쓰는 사람들은 일단 꽂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. 그리고 이 두꺼운 피크를 꽂아두게 되면 이 플라스틱 부분이 조금 늘어나더라고요. 그러면은 나중에 얇은 피크를 낄 때 이런 식으로 좀 헐렁해집니다. 물론 이 두꺼운 피크를 꽂은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얘가 다시 살짝 우물아 들어서 얇은 피크를 꽂을 수는 있더라고요. 그런데 이건 좀 아쉬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것은 일단 카포를 꽂은 후에 피크 하나 정도 그냥 여분으로 꽂아두는 정도 적당하지 않을까. 그래서 연주를 하다가 피크를 놓치거나 했을 때 급하게 빼서 쓸 수 있는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홀더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이렇게 트라이액션 카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 카포는 확실히 장점이 명확한 카포입니다. 집계형처럼 편히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볼트형처럼 음의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카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 가지 다 놓치기 싫으신 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해드리기 좋은 카포입니다. 음에도 민감하고 그 다음에 빨리 카포를 써야 하는 상황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카포입니다. 오늘 이렇게 트라이액션 카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다음번에는 다른 악세서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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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